목자 임직식 오늘은 2부 예배 때 목자 임직식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하고 3부 때는 목자님들이 물론 앉아계시고 목녀님들이 앉아계시지만 이것을 일꾼의 범위에서 또는 조금 더 광의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년을 시작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불현듯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주신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평상시 요한복음 강의하는 내용과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난 뒤에 그의 후임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혹시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엘리사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이름이라서 부지 불식 중에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는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과 같은 역할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애주중지 이렇게 키우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내와 아들 둘을 놓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이 그 당시에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빚을 얻어서 연명하고 있던 차에 이제는 더 이상 빚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엘리사가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남은 게 이제 하나도 없고 그릇 하나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니 엘리사가 그거면 됩니다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 그릇과 기름을 여기에 놔두고 두 아들과 당신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그릇을 방 안에 다 펼치고 이 기름을 다루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오병이어의 빵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계속 뜯어내는데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이 한 종지의 기름을 옆에 빈 그릇에 붓는데 그 많던 그릇에 다 차고 나니 기름이 멈추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갚고 난 돈으로 이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본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예 목자 목녀 교사 부장 집사 모든 교회의 일꾼 아니 그리스도인들 때 신앙 생활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참 예상외로 상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이니까 첫째 일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죠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만약 오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겠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의 없지만 하나의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이 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없지 않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적은 out of nothing이 아니라 out of something even though it is little 이게 작은 것이라도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out of nothing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그 기적은 단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창색 일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out of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창색 일장이 끝나고 난 뒤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out of some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위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perfect God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이제 그 여섯 날 동안 만드신 것을 다 조합하면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아이고야 내가 그거 만든다는 게 잊어먹었다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못 만들었을까 하고 지금도 무엇을 창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에 contradict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성품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인간이 발명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부터 만들어낸 무엇이라는 겁니다 Something out of something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여인이 하나의 그릇에 바닥을 긁는다 할지라도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 가족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국에서 200만을 데리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불러 쓰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여 I have nothing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됐다 그 지팡이에서 내가 앞으로 기적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 대단한 무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that's something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지팡이로 강을 치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지팡이를 들어올리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가리키니 백성들이 그 길로 가난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팡이 하나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오병이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이 오천명이 다 배고파 있는데 하나님이 out of nothing에서 빵을 짜잔 만들어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 배고파 기진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뭘 기다리셨죠?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좋으니 아이엘 런치박스 하나라도 좋으니 something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something이 나오자 거기에서 블레싱 하시고 5천명 2만명에게 먹이시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마디면 포도주 나와 하면 콸콸콸 쏟아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 물을 떠오라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실지언정 없는 데서 만드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기적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있어야 할 것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릇에 비유한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하나님 이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중간한 믿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 파손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2017년도 살아가시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속고 힘들고 시험 들다가 믿음이 흔들흔들흔들 하다가 에이 있으나 만한 이 믿음 던져버려야 하자고 믿음의 그릇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내려가는 여러분 하한선을 그어두어야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 수준까지 가 있으면 그릇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 그릇은 다시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림이 있어도 믿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10편 37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야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히브리에스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빛의 힘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난 뒤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은 다시 돌이켜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믿음을 없으면 주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고 왔는데 믿음의 그릇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공이 잘 안 맞는다고 골프채를 던져버리고 손으로 쳐서 우승할 수 없듯이 축구 선수가 축구공이 잘 안 맞는다고 못으로 빵꾸 내버리고 양말 둘둘 말아가지고 차서 골이 넣는다고 골은으로 그걸 인정 안 해주듯이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 빵꾸 난다고 자전거를 개울가에 던져버리고 마라톤에서 1등 간다고 1등 안 주듯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경주는 믿음이 없이 아무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실래야 기뻐하실 수 없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2017년도 동안 다른 것 다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믿음만은 지키십시오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또 오병이어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일꾼들은 그릇 준비해야 된다 주의 일 하다가 목자를 하시다가 교사를 하시다가 주방 일을 하시다가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성가대를 하시다가 아니면 아울리치를 하다가 성교를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그릇과 하나님 주신 직분의 그릇을 버려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그릇에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릇은 다행히 버리지 않았는데 그 그릇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어놓을 때 그릇에 무엇이 있나이다? 기름이 있나이다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그게 바닥을 긁을 수준으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름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기름을 무엇에 가장 많이 비유하나요? 성령님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을 그릇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몸에 담긴 그릇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허우대만 멀쩡하지 우리 안에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몸이 그릇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이 있어야 그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4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아웃핏이 너무나도 멋지게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50년 다녔다면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뭘 잃어버린 거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저분 세미안교회 보니까 목자라고 그러던데 저분 보니까 세미안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던데 두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아 성령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두 시간 동안 그런데 속아 왜냐하면 교회 얘기를 하거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어느 교회는 그 목사가 그렇고 어느 교회의 그 장로는 이렇다 그러고 어느 장로교 교리는 이렇고 감력의 교리는 이렇고 성결과 시스템은 이렇고 두 시간 동안 그 얘기는 장황한데 이상해 예수 냄새가 안 나 이상해 성령의 능력에 증거가 없어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힌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일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점점점 외모가 갖추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인 성령의 기름이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개구리 소리가 나고 신 목소리가 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신유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옆에 가보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두 시간 이야기하는데 아홉 가지 열매가 나에게 전달이 돼 오직 사랑이 넘쳐나고 희락 기쁨이 넘쳐나고 온유하고 절제력이 있고 오래 참는 습성이 있고 이 사람이 자비롭고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고 이런 것들이 몇 마디 두 시간 동안에 막 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옆에는 꽃이 향기를 내면 나비와 벌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듯이 목자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목원들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목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비양성으로 오래 참은 충성들이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그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로마 향기가 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땅히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향기가 나게 함으로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목장에 오든지 그래서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여기도 교사들 2부 때 하고 오신 분들 있죠 교사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향기가 나서 그 교실에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넘쳐나 있습니다 사역자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부서를 맡겨놓으면 그 부서에 다른 부서는 일꾼 없다 일꾼 없다 우리 부서에는 사람이 신청 안 해요 그러는데 어느 부서는 줄을 서 있기도 하고 요즘 달라서에는 교회가 부응을 하지 한다 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막 부응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만 10년 다녔다 세미안교회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하고 두 시간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아홉 가지 열매가 흘러나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그릇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1년도 못 버텨요 목자 목녀가 되었는데 초원직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뭐 교회의 한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직분들을 맡으셨는데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면요 1년을 못 버텨요 성령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가다가도 기름 없으면 멈추듯이 기름 있으면 기름 양만큼 가듯이 여러분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5, 6년 전인데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참 우리 교회 수고를 하시거든요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집에 있고 주일날 1, 2, 3부 예배가 있다 보니까 목장 모임을 목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토요일 저녁이 한다 치면 금, 토, 주일을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나 밑에서나 이민 생활할 때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지요 바쁜 이민 생활 힘든 이민 생활하는 이런 바쁜 힘든이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이민 생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니까 이야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저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가 잘 돼 있으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는 주중 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해서 주중에는 가정에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양날교로 비상하는 교회 그러거든요 그거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요일 성령 집회를 없애고 그때 모든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말씀 언제 나오나 그 말씀 언제 나오나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실 때만 기다렸는데라고 말하는 목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사리를 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목자를 해낼 수 있고 목녀를 해낼 수 있는 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해서 그 힘 가지고 하는데 그 금요 집회 나와서 불을 짓는 것 가지고 목장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 없애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늘로부터 지금 기름 속류관이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데 그 호수를 잘라버리면 무슨 아무리 해도 전혀 차에 기름이 안 들어가듯이 아 금요 성령 집회가 이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을 전수하는 속류관이구나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얼마나 대단히 하고 경험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매뉴얼대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 목장이라고 하는 그릇 교실이라고 하는 그릇 부서라고 하는 그릇 국이라고 하는 그릇 초원이라고 하는 그릇에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목자가 되었는데 야 이번에 우리 목장의 이름이 목원들의 이름이 뭐냐 이름 외우고 자녀들 이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기름을 채워놓았는가 우리 목장에는 얼마나 재밌는가가 아니라 우리 목장에는 성령이 지금 기름으로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실에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가 어느 부서에 가면 맨날 갈등과 긴장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부응해하는 것 같은 이유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릇 준비 두 번째 기름 준비 세 번째는 또 다시 그릇 준비입니다 이번에 좀 더 다른 그릇인데요 엘리사가 여인이 자기 앞에 나와서 그릇 하나에 담긴 기름을 보여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으면 됐다 너는 이제부터 이웃에게 가서 적게 말고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그렇게 해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빌려오게 하는 것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그릇에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 나누어주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나의 기름 부음은 옆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세미안교회 안에 3부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분의 성령 충만은 옆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목사의 영이 말라버리면 6개월 후에는 성도들 간에 다 영적으로 말라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목장이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이 흘러가게 되어서 교회 전체의 그릇이 다 채워지는 사명적으로 영적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주는 분이 돼야지 옆 사람 거 뺏어오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도 잘 앉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쳐다는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분은 뺏어가는 분인가 날 채워주는 분인가 이왕이면 여러분 채워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미안 교회가 목장이라고 하는 그릇을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90개입니다 목장이 달라스의 메트로폴리턴의 도시가 한 90몇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하나씩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21개의 목장이 아까 임직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90개예요 21명의 성도가 정착한 게 아니라 21의 목장이 생겼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세미안 교회는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무슨 목자 좀 하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날 세워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식으로 사역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릇 준비 먼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허겁지겁 온 적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21개의 목장은 2017년도에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했지만 3개월 6개월 목은 없이 나 홀로 부부 목장하는 목장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12월 달에 가면 21의 그릇이 또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삶이 변화되는 예비 목자 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목장에서 추천한 예비 목자들이 13주 훈련을 받기 위해서 9월 첫째 주 로코스 홀에 모였는데 약 48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앉아있어서 놀랐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고 제자 훈련이 임하는 자세를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전부 마이크를 잡고 한두 가정 빼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자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자님이 제 이름 올려놔서요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일단 성경 공부만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작년에 300명이 늘었는데 또 300명이 늘었으면 올해는 미니몸 300명 이상 500명까지 늘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이 정말 헌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2017년도에 어떻게 할까 근데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옛날에 열몇명 앉혀놓고 할 때 하고는 인터랙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식으로 하니까 효과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마음의 자세들도 이런데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목자가 될까 마음에 좀 염려가 되면서 이렇게 티칭을 계속 했었더랬습니다 13주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다 마치면서 설문조사, 설베이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체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장 목자로 교회 세운 다음에 목자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좀 더 기도하면서 목자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사회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설베이를 했는데 두근두근두근 뛰는 마음으로 설베이를 받아서 펴보니까 90% 이상이 지금 당장 섬기겠다는 그리고는 조금만 더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한 가정인가가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믿음이 약해 작았는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헌신하는 예비 목자 목녀들을 보면서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21의 목장이 헌신을 해서 오늘 임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가득 채우라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릇을 준비하고 이 한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그릇에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첫째 일꾼으로서 그릇 준비 잘해라 믿음 절대 버리지 마라 두 번째 그 그릇에 기름을 잃어버리지 마라 기름이 있어야 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 세 번째 다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요 그릇그릇그릇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종류의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엘리사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가서 큰 그릇 빌려와 너 가서 금으로 된 것만 빌려와 너 가서 비싼 것만 빌려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적게 말고 모든 종류의 그릇을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가져오라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쓸 거야 키 큰 사람만 쓸 거야 PhD는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금그릇은 그릇 요즘 잘 쓰는 용어로 금수저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하나님 쓰시는데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펀드레이징 한다고 청년 후드티를 팔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후드티에 우리 청년이 여기 로고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세미한 원래 로고가 있지만 그 로고를 우리 교회의 세컨드 로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브로셔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자주자주 그 로고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로고가 이겁니다 이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미, 하늘 이렇게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 너 중호야 너 잘 만들었다 이건 우리 세미한 교회다 십자가 밑에 세모 같은 사람 네모 같은 사람 동그라미 같은 사람 다 올 수 있는 곳이 세미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만들었는데 듣고 보니 괜찮거든요 오 좋다고 세미한 교회가 뭡니까? 세모 같은 사람 네모 같은 사람 동그라미 같은 사람 All kinds of people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릇을 너는 동그라미 그릇만 가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모만 가져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종류의 그릇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성경에 그릇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그릇의 종류에 신경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델에서 이렇게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딱 보면 대본에 우리는 아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것 질그릇, 나무그릇, 천하게 쓰는 것 이러지만 그 다음 구절은 절대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어디 금그릇을 쓴다는 말이 있고 나는 은그릇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흙수저로 태어나든지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은 다 갖다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한국에 예전에 제가 도움을 드려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면서 책을 간혹 보내주는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의 김재현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말콤패닉 책이 나왔다고 세 권을 보내줬는데 우리 침내교 첫 번째 한국에 1889년에 한국 가셔가지고 평생 사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분의 이야기 자서전을 쭉 읽는데 그분의 자서전의 이름이 라이프 인 더 컵입니다 한국으로 제목을 찌그러진 통이라고 할지라도 제목이 그래요 그분은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분의 신약성경을 다 번역하고 한국 찬송가를 다 번역하고 한국 농사법까지 다 번역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이루어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담기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종류의 오늘 이 이야기에 무슨 종류의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이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우리 새벽기도 강사의 정승용 목사님 한국 늘사람교회 대전에 있는데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한 2,300명 모일 때부터 특이했던 게 한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박사들만 다니는 교회 왜냐하면 대전에 카이스트 앞에 연구단지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박사들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옛날에 한국이 침신대에 다닐 때 늘사람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랬대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세상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쪼크를 했는데 통역하기도 전에 전성도가 다 웃더랍니다 그 정도로 학력이 높은 거죠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몇 천명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제는 침신대 앞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오게 돼서 성도가 좀 섞이게 되었는데 여전히 침신대도 카이스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사람교회가 연구단지하고 침신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낮에는 연구실 가서 연구를 하고 밤에는 침신대 야간에 등록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야간에 등록을 해서 침내신학대학교 야간학교는 5분의 1이 늘사람교회의 남자 집사들이었고 낮에는 그 와이프들이 침신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5분의 2에서 3이 늘사람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목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남자 집사들이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한 6개월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본인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교육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고 뒤에서 꽉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 필요해요 집사님 땀만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으라고 하나 보다 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서 목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졸 출신이 목자가 되었는데 목원들이 다 MIT 박사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도 목장이 제일 많은데 이분이 가장 인기 있는 목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그 목장 가려고 한답니다 다른 목장에 간 목원들은 목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요 왜 알려드냐 그러니까 자꾸 목자들이 목장에서 가르친답니다 공부를 워낙 했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계속 가르친대요 그런데 답답한 거 앉아있는 그 사람도 지금 야간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나도 신학 공부했는데 당신이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는 가르치는 직분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목원들 계시죠? 목자가 자꾸 목장 모임 가면 가르치는 분들은 교회에 신고하세요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자는 가르치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장도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줄 출신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장을 하면 가르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손발로 섬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섬긴다는 거예요 목원들을 그러니까 목원들이 다 감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목장을 가겠다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 Servanthood Leadership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학위가 몇 개 있어야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배경을 어떻게 내가 고치며 태어나 보니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인데 배움의 한계가 있고 뭐 IQ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바꾸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감동은 높아질수록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감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종보다 더 낮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나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못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쓰시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근사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릇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에 교회에서 주부 한 장을 나누고 휴지 한 장을 줍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믿음 지켜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신년벽두에 준비해야 될 세 가지 기름 준비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름을 흘려보내는 사명적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그릇이라도 하나님 나무 그릇이라도 또 감사하게도 금그릇으로 태어나도 교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내 안에 존경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모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고 세모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고 어떤 종류의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